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한번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 소개를 좀 했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대학 1, 2년차까지 수백 개의 강좌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MIT 강좌가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좌들의 목표가 뭐냐 하니까 이런 강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코딩 실습이죠. 표준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갖춰야 될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300개 정도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200개 정도 더 추가해서 나중에 한 500개 정도 강좌로서 만 4살부터 4살때부터 해서 대학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과 코딩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두 개 같이 움직입니다.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딩 실습도 계속 코딩도 하면서 코딩을 하는 한편 또 강좌도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가를 해나갈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코딩 실습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캠퍼스를 구성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걸 유료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 주피터가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만들어서 이걸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국가의 품질이라는 제목이에요. 국가의 품질.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면 BMW나 벤츠도 있고 기아도 있고 여러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들도 품질이 있죠. 품질이 있고 마찬가지로 국가도 품질이 있다는 겁니다. 품질이 좋은 국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품질이 좋은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열악한 국가들도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품질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품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새로운 어떤 전혀 기존의 그것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놓은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라는 게 특이한 것이 아니라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이게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기존에 있는 좋은 국가든 나쁜 국가를 떠나서 패러다임을 전환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테슬라와 같은 것이 국가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국가는 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커리큘럼에서 코딩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의 테슬라입니다. 여기 있는 코딩 실습입니다. 여기 있는 코딩 실습들은 기존에 있던 국가의 기능들 상당 부분 국가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입법도 있고 사법도 있고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국가 기능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 시키자는 거죠. 자동화 시켜서 시스템에 의한 자동 국가를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소사이어티 OS 줄여서 SOS 소사이어티 OS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소사이어티 오프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오프네시 캠퍼스의 목표는 자명합니다. 어떻게 자명하냐 하니까 바로 이러한 국가를 자동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 작업이죠. 이런 개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거죠. 이게 오프네시 캠퍼스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국가를 자동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한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한다는 거잖아요. 교통물류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자동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울하시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미 8월 9월에 한번 했고 두번째 하는 것은 2021년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2021년 1월과 2월 이틀이 아니고 두 달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버전 0.21입니다. 왜 0.21이냐니까 2021년에 진행하니까 0.21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진행하는 것은 0.22가 될 것이고 2023년도에 진행하는 것은 0.23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버전을 0.1, 0.23, 0.24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 연결해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 우리 팀 주피터, 지금의 팀 주피터가 계속 이걸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팀 주피터 멤버들이 여기 코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그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지식과 기술과 코딩 경험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목표. 간단합니다. 국가가 기존의 자동차죠. 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의 패러다임 좋은 자동차든 나쁜 자동차든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뜨리고 나온 것이 얘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테슬라라고 한다면 기존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국가, 나쁜 국가, 우수한 국가, 나쁜 국가 뭔가 있겠지만 기존의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꾼 새로운 형태의 국가 시스템 그걸 제시하자는 겁니다. 이걸 또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다 구성하고 코딩에 필요한 모든 커리큘럼 앞으로도 우리 100개 정도 강좌를 더 만들 거에요 자체적으로 지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100개 더 만들고 그리고 해외 강좌들도 또 추가해서 넣어 놓을 겁니다 넣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버전 0.21까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바뀌었네 이것에 0.21은 우리가 완성을 해 놓을 거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 시청이라든가 읍면동 사무수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 인프라들을 한번 일단 코딩을 다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것이 0.21이 될 거에요 0.21 다 그러니까 내년의 코딩 혹은 후년의 코딩 혹은 5년 뒤에 코딩은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오픈 엔시 캠퍼스에서 공부한 새로운 개발자들이 할 거라는 거죠 0.22이 될 거에요 그래서 오늘의 코딩을 찍어놓은 점은 이후에도 들어옵니다